어 기계에게 준다. 세상 막내가 오엑스 퀴즈 질문을 듣고 3초 안에 대답하세요. 네. 나는 첫째 언니보다 막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그래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이콘 외국인 멤버 중 내가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것 같다. 오엑스 3, 2, 1 상담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다. 오엑스 4, 2, 1 외롭고 낯선 합격전화를 적어놨는데 한국에서 없는 아이를 받았다. 맞아요. 나는 하늘에게 고마운 점이 참 많다. 오엑스 오 내가 생각해서 나는 막내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. 그냥 제가 좀 어리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오엑스 3, 2, 3 멤버들과 가장 어르신들이 생각이 좋은 것 같은 멤버 같은데 어 하 오엑스 오엑스 같고는 솔직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꼭 하면 그러면 하스? 저는 얼굴은 막내 같지만 근데 송가에서는 옥니예요. 아이돌 외국인 멤버 중에서 내가 한국어를 가장 잘하지는 않는다. 네. 혹시 이만큼 쓸 수 있나요? 쓸 수 있죠. 한국어 장학기 찍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총 4문제예요. 네.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주말하고 그냥 아니요 아니요. 걱정하지 마요. 첫 번째인데 우리 디디씨의 얼굴을 통해서 나랑 내려서 주시면 됩니다. 쌍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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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천고마 천고마 천 천 고 마 마 미 천고 마 천고마비 세 번째인데 이거 문장이에요. 이 뒤에서 온눈삐아 새가 구역에서 온눈삐아 온눈삐아 새가 구역에서 요리 4개요. 안 맞아요? 첫 번째, 땅, 어, 풀. 땅, 어, 풀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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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히트는 땅처럼 두 개가 들어와요. 거, 풀. 산거. 거, 풀. 기역, 지금 기역 앞에 기역을 하나 넣어주세요. 아, 산, 꺼, 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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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건 정답. 아, 예. 에이. 저한테는 첫 고가 됐는데, 부엌가 몇 번째예요? 하늘이 높아지면 말이 살찐다는 가을을 표현한 가을입니다. 다음, 올리비아가 부엌에서 요리를 한 번. 아주 정확하게. 그쵸. 더 월, 가을이 흐릴 거 같은데. 그쵸. 그쵸. 제가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, 부엌 이렇게 보았어요. 근데 정확히, 아, 이거는 받침 되게 특별해가지고. 마지막. 네. 네. 첫 번째 거는 좀 실수해요. 헷갈려가지고 그런 건데, 근데 알고 있으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, 버틴. 예. 아, 네. 어, 네. 예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잠시만 좀 생각해보고 저도 다들 왜 그러시는지 왜 웃고 계시죠, 매니저님?